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유럽 최강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를 몇 가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국의 원동력 첫 번째는 자치공동체였던 밀레트입니다. 각 종교별로 자치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관용체제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밀레트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슬람, 정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유대교, 조라스터교 등 다른 종교들도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밀레트의 지도자에게 조세 권한을 줬어요.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 대해 조세를 걷어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군대를 징발해서 보내라고 하는 이런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수월하죠. 또 밀레트 지도자한테 출생, 사망, 결혼, 이은 등과 그런 언어, 교육,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것. 이런 책임들을 모두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죠. 만약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종교 공동체를 다 해치었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레트 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부 관리를 굉장히 수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술탄이 지도하는 국가이지만 제국 내 다양한 민족을 관용으로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지향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밀레트 제도가 어떻게 유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20세기 초에 아나톨리아의 민족과 종교분포인데요.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된 게 트리크인, 이슬람이고요. 여기 남색으로 된 게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 정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교인들이 섬처럼 있는 곳이 많죠. 해안가에는 정교인들이 많고요. 여기 이스탄불에도 정교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흑해 연안에도 그리스 정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동쪽의 노란 거는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인도 기독교인들이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하는. 남쪽에도 점점이 아르메니아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고요. 여기 밤색으로 돼 있는 것은 쿠르드예요. 쿠르드는 순위파, 무슬림이죠. 초록색 이거는 아라빈. 아라빈이니까 순위파죠. 트리킹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운영할 수 있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러니까 내부 통치가 상당히 수월했다고 하는 게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투르크인의 이슬람은 수피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슬람 하면 시아파하고 순위파로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여기에 순위파도 몇 개 종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트리킹과는 수피즘이라는 걸 따랐다 하는 거죠. 그럼 수피즘이 왜 생겼냐 보면 이렇습니다. 아라빈 중심의 순위파 그리고 페르시아인 중심의 시아파예요. 아라빈은 아라버를 하는 사람들이 아라빈이죠. 꾸란이 아라버로 돼 있죠. 무한마드의 언행록을 기록한 하디스도 아라버로 되었습니다. 아라버를 쓰고 아라버로 경전을 읽고 아라버로 암송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라빈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통적인 교리학습이나 율법 또 하디스, 꾸란 같은 거를 암송하려면 아라빈을 쓸 줄 알고 아라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라빈이 아닌 사람들은 꾸란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라빈이 아닌 사람들 중심에 수피즘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할 때도 종교가 분파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순위파의 중심은 아라버예요. 꾸란은 아라버고 꾸란을 아라버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시아파조차도 꾸란을 페르시아로 번역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번역은 못하지 불편은 하지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수피즘이라는 거죠. 순위파의 일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신과 교통을 하고 싶은데 아라버로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과 하나로 되는 것을 목표로 춤과 노래로 구성된 독자적인 의식을 추구합니다. 아라버로 쓰여진 여러 꾸란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신과 교통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춤과 노래를 개발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의식을 함으로써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수피즘이 등장을 한 거죠. 오늘날 그 수피즘의 중심은 터키의 콘냐라는 도시예요. 물론 20세기 초반에 세속주의를 터키 공학이 추구하는 바람에 춤과 세마의식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개정장선을 못하는데 지금은 관광객에게만 보이는 걸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수피즘에서 많이 했던 빙글벙글 돌며 춤을 추는 세마의식이 수피즘의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같은 데도 이런 수피즘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도 아라버로 쓰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스만 제국 트리키인들의 이슬람은 수피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대부시름의 제도죠. 발칸반도를 공격해서 기독교마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10대 후반의 남자아이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군인으로 만든 이게 대부시름의 제도인데요. 발칸반도를 점령한 다음에는 가정에서 한 명씩 징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교육한 다음에 군인, 관료, 학자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주로 기독교인 가정에서만 오게 되고요. 트리크인, 쿠르드인, 러시아인, 유대인, 그루지아인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에는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을 노예로 끌어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남자아이들이 꽤 성공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잘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발칸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대부시름의 제도에 포함시켜서 군대를 보내려고 많이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군대로 가서 군인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군인으로 갈 건지 관료로 갈 건지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었죠. 이슬람 학교가 있어요. 메드라사 또는 마드라사라고 부른데요.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디나 모스크가 있고 그 옆에 이 메드레세가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카이로, 다마스카스, 이스탄불 어느 곳에나 모스크가 있고 그 옆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서 공무직을 뽑을 때 바로 이 메드레세 졸업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아랍어, 꾸란, 하디스, 이슬람 법학, 논리학, 운변술, 설교, 수사학, 철학, 신학 등 온갖 당시에 중요한 학문들을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드레세를 졸업하고 추천을 받으면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 중에서 괜찮은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카이로, 사마르칸트, 부하라, 바그다드, 다마스카스 같은 당시에 중요한 이슬람 도시로 보내서 거기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학을 다녀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제국의 중요한 관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민층의 자녀가 메드레스를 졸업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또 있어요. 오스만시 궁정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드레스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 전체의 메드레스가 있었고 그 중요한 도시에 이런 학교가 있었다면 오스만 제국은 궁정학교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스만 제국만의 독특한 그 도시에 궁정학교가 있었는데 사라이 안에 세워진 엔데른 학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있던 곳은 이스탄브리아 톱카프 궁전, 에디르네 사라이, 갈라타 사라이, 이스켄데르 사라이 이런 곳의 군사와 행정 분야에서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엔데른 학교가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시름으로 뽑힌 인원이 일단 신병교육을 해요. 기초교육을 한 다음에 여기서 궁정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메드레스로 갈만한 아이가 아니거나 신병교육만 하고 그냥 군사로 적합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니체리 병사로 가게 되는 거고 싹수가 괜찮은 친구들을 따로 선발해서 이런 궁정학교나 메드레스나 이런 곳을 보내서 관료를 양성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12 내지 14년에 다양한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군사고위직이나 행정고위관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아들이 궁정학교의 교육을 마치면 고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 아이들은 이렇게 궁정학교로 와가지고 여기서 교육과정을 거쳐서 관리로 가는 거고 트리쿠족이나 아니면 아랍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서 뽑힌 아이들은 메드레스 학교에 가서 양성이 되면 관리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길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죠. 뽑힌 아이들은 당연히 예니체리하고 하는 새로운 부대, 신식 부대 여기로 갔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혜정의 부대였다. 그리고 술탄의 근이 되었다. 기병을 보완하는 오병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예니체리 군대 병사들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이들을 악마의 부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용맹하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니체리 부대에서 독특한 부대가 생겨났는데 바로 군악대입니다. 세계 최초의 군악대가 이 예니체리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메흐테르라고 불렀는데요. 세종의 북과 여러 종류의 나팔, 트럼펫, 심벌처럼 생긴 종 등으로 연주를 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큰 북이 있죠. 그리고 심벌즈가 있고 트램프가 있고 또 다른 피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 같은 데서 이런 악대들이 있잖아요. 악대가 있고 앞에서 지휘자가 있잖아요. 이 지휘자 같은 거의 원형은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 메흐테르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테르를 보고 유럽의 군대에도 군악대가 창설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을 한번 전쟁을 벌여보면 군악대가 있어가지고 아군의 사기를 막 높이잖아요. 적군의 사기를 꺾고 이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이 지휘자의 명령을 내리는 큰 북이나 나팔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군악대는 오스만 제국이 최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악대 사람들은 예니체리 병사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발해가지고 교육시켜서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창설된 메흐테르에 사용됐던 심벌즈가 있잖아요. 이 심벌즈가 터키의 중요한 생산품이에요. 오늘날에도 심벌즈의 세계적인 생산지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또는 황동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터키가 굉장히 생산을 잘하더라고요. 즉 오늘날에도 이 터키산 심벌즈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만 군악대는 1500년 1500년 정식 부대로 창설됐고 수십 명이 이르렀고 유럽 각각의 초청으로 원정연주회를 할 정도로 유명했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터키의 결혼식에도 이 군악대가 초청이 됩니다. 물론 군대 소속은 아니겠죠. 마을 소속에 악대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와서 연주도 하고 하더라고요. 터키 결혼식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한 박사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이 군악대를 불러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터키 공화국이 아주 중요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